앙 구독띠, 앙 따봉띠, 앙 알림띠 3대 3으로 팀을 나눠서 할테니 그러면 이제 팀을 뽑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팀 뽑는거 예 그거 만들어주시죠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버튼하고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나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비키세요 아 걸리세요 나이순이요 나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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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 아 미켜 아 미켜 짜증나게 하려 수다리 수다리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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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리 먼저 오케이 나 2월 나 2월 아 닥지우 그냥 해 빨리 놀러 수다리 뽑아 다 가만히 있어 오케이 수다리 빨간색 여기 비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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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월이라니까 나 8월 나 8월 아 몰라 그냥 막 뽑아 먹은 색깔 먹은 색깔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은 하 하얀색 면 위로 오세요 오케이 와아 이거 게임 야 이거 게임 끝난거 아니냐 완전히 이러겠는데 또 이렇게요? 하하 또 이렇게 네 어쨌든 이거는 뭐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포켓몬 다 주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블루팀 어 아이템 지구 오 센스 있습니다 오케이 피어니 히빈 랑케 포자랄들 블루팀 그 다음에 포알물드 수달 님별 히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명이서 일단 디스코드방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포켓몬 다시 없애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블루팀은 행동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루 뭐지 레드팀 맹세방에 들어가주세요 그러면은 이동합시다 오케이 시작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전선 없애죠 어 없앴어 없앴어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기본 이제 이 마스터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기본 스폰 되는 뭐라야되지 그 전설 전설을 스폰을 좀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나가도록 하자 그냥 일단은 멀리 나가야돼 전설 나오면은 전설 나오면은 좋은 전설 해야되기 때문에 난 사막적으로 가겠어 좀 센애들 어쩌게 놀아 게놀아 게놀아 날아다니는게 최고 날아다니는게 최고 맞아 일단 날아다니는 애들 잡고 맞아 약간 그런애들 잡고 다리자 근데 못날던가? 기억이 안나는데 아 못날라 일단 쟤는 못날라 이렇게 일단 다 뭐지 나눠 나눠 그 다음에 이거 팀게임이니까 팀게임이니까 최대한 좋은 포켓몬들 많이 얻자고 알았지? 네넴 아 괜찮아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나 파일 파일이 오케이 파일이 잡았다 나 파일이 스폰 되길래 어 벌써? 어 나 스폰 되있는데 파일이 잡았다 파일이 갯도 오 그런데 맵이 약간 무인도같이 바다에 둘려 쌓여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었습니다 한 명을 밀어놔시티티하자 야 우리 야 우리 배만들어주지 아 배만들걸 어하핰 어하핰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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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 야 야 나 님별 따라간다 아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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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고 멍청아 내 근처 없는데? 내 근처에 없어 아 왜 내꺼 먹어 내 근처에 없어 님별이 근처일수도 있어 하늘에봐봐 하늘에있어 맞아맞아 아 이거 말 나는 포켓몬 있으면 좋을텐데 광속..어 뭐야! 히디가 잡았어 히디가 잡았어 히디 포켓몬 못해 활용못해 왜냐면 이거 기술도 기술도 좋은거야되기 때문에 야생들은 내가 쟤하고 포켓몬서버에서 리그했는데 쟤 부전승 부전승만 두번갔어 쟤 근데 쟤 운은 좋아 근데 쟤 운은 좋아 근데 그 운을 활용하지 못해 그니까 운 좋아가지고 라티도 잡은거네 방금 여기 있다가 네크로저만 뛸수도 있어요 어? 네크로저만 뛸수도 있어요 네크로저만 뛸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얘들이 다 나눠져있어가지고 그냥 주변에 안보이는건 없는거야 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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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와스! 미야나 빨리 먹어 너 혼자야? 멀리는게 돼? 어깨오깨 니가 먹어 근데 문제는 저거 안대할거 같은데 잠만 다려나? 아냐아냐아냐 계속 가 나무 활용해 나무 나무나무나무 볼연사 볼연사해 어 한번 한개도 안맞는다고 어 맞았다! 오케이! 나이스! 레쿠다! 좋아요! 오케이! 팀 하나 됐다! 자! 전설! 그래! 전설 한 마리는 있어야 돼! 전설로 채울 생각은 아니고! 나이스! 전설이다! 바람의 라이더! 바람의 라이더가 그거죠! 레쿠 잡은 거! 후! 후! 뭐야! 니 그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 후! 후! 레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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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하는! 아! 아! 건툭째치고! 아! 딱 땡! 건툭째치고! 나는 너무 안 나와 지금! 그렇게 다른 애들은 좋은 포켓몬을 발견하고 전설도 잡기 시작하면서 랑키는 점점 초조해지려는 순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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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내 그라이젱 바로 앞에 나왔어! 어! 뭐야! 내 바로 앞에 나왔어! 아니 미친 뭐야! 얘 그냥 나 진짜 나왔는데! 내 앞에 나왔어! 내 앞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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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으아아아아앙! 나이 또! 괜찮 corp!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거?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애들도 점점 전설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설 중에 에스퍼 케열이 많기 때문에 악타의 포켓몬을 구해놓는 걸 생각하였습니다 이거 진짜 전설 중에 에스퍼가 너무 많아서 왜 얘도 쓸까? 얘 샤크이야 샤크이야 악타의 카운트로 어 아까 맞는데 샤크냐 졌다 샤크냐 맞네 샤크냐 하면 깨물어 부수기 안에 있으면 되겠는데 내꺼 내꺼 마침 깨물어 부수기 있거든 오 꽤 좋아 깨물어 부수기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행운이 터집니다 아 싹킹이 뭐야 뭐야 아 미치! 오 쟤네스 쟤네스 나 난데 난데? 여기 부터 버전 그렇게 잡아 잡아 오 여기 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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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아! 안키머리 안키머리 오케 좋아요 그리고 야생 그 상태로 포켓몬 배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 세팅 상태도 중요한데 쟤네스 한번 기술 오 문포스 있다 됐다 어 문포스 있으면 됐어 지오 컨트롤? 지오 컨트롤 없어 문포스 딱 하나밖에 없어 문포스도 있어도 좋아 문포스가 두렵기잖아 맞지 별이라서 이거 드래곤한테 쐬거든 라티오스는 잡았다 일단 적어도 라티오스는 잡았다 상대방을 카운터 치기 더 좋은 포켓몬을 또다시 좋은 포켓몬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몬 잡기 시간이 끝나고 오케 다들 이제 오케 포켓몬 포켓몬 고르세요 저의 포켓몬 세팅은 이렇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켓몬 세팅이 끝나고 결투 순서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케 좋아요 그러면 포켓몬 이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뽑으시죠 자 전번 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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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오케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비 벽주기 오오오오오오오 아 처음부터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퍼 드래곤 VS 다니엘 페어리 페어리가 앞도전 유리하죠 오케 이렇게 해소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자.. 자 그럼 무슨 스킬 turning? 자 그럼 무슨 스킬이 있을지 자 너무 궁금하 personnes 다 나왔다 아 지금 혜진이 고민하고 있어요 아 아 아니구나 아 몰라 어! 헤드샷! 짜암! 어후후후후후후후후 와응 보내버렸죠? 페어리에 잡을게 있나? 폴형렉는 웬만한 카운터가 없어요 도깡철이요 도깡철 도깡철? 오? 철당 뭘 들여? 아 또 타입이 유리해요 자 타입이 유리하지만 과연 티디가 무슨 스킬을 사용할건지 장착기술이 없어 이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 오오오오 지가 말하네 나 이거 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 설마 이 이건요 킬가루 못한다 아 글쎄 기억이 나요 아아 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엘반데? 역시 지진 강력합니다 어 스톰 샤워 죽어어어 화염 방송 아 스톰 샤워 수쳤는데 빗나갔어 오 이제 가라도 3마리 남았나 예 가라도 3마리 남았습니다 과연 할 수 있어요 방금 스톰 샤워가 맞았다면 니 저먹을 1번에 갔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랑게 은발 오줘요! 좋아요 아 이거 뭐 해야되지? 어 포켓 바깥습니다! 아 간지러워요!! 저게 뭔 타입이지? 타입을 몰라요 아 랍스터, 랍스터 아 이거 그냥 방어 뭐 할게 없어 아 랍스터 기술이 없어요 아 간지러워요 아 타입하고 풀이좋았습니다! 아 풀어 주웠어? 오케이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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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2랭크 올라가고요 아 근데 여기서 얘가 하이드롬 품을 맞춤다 죽어서 네 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텐데 어어어 사왔다 헤어집 시작 아아 3피 남았습니다 자 방어 방어 똑똑해요 오 서로 방어 방어 지금 공감하고 있어서요 아 근데 내가 스피가 더 느려서 자 이거 이거 과자장동으로 죽는건 확정입니다 사실상 자 이거 아아 포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렇지 만약 바꿨다라면 그렇지 하지만 안 보내 안 보내 아 아 내가 쓰면 엄청 빠르지 제레네아 쓴데 하아 오케이 첫번째 파는 나의 승리 자 남께 우승인권 자 남께 힐 하세요 네 아유 힐 안 해 힐 안 하면서 하는거야 힐 안 하면서 하는거였어요? 어 힐 안 하면서 하는거야 하지만 기절한 포켓몬은 회복하지 않고 깨어있는 포켓몬만 회복하는 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샷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자 얘 너무 자 누가 봐도 풀타입이 있어 보이지만 풀타입이 없는 제레네아스 vs 불비행 리자몽입니다 오케이 죽어어 아 불코세레 헤드샷 현드샷 현드샷 효과가 더이오지만 급소에 맞았어요 아 불타입이라 효과가 반감이 되지만 급소에 맞아서 반피나 깎였습니다 오케이 멈추하게 불코세레 쓰고 있어요 나이스 와 급소 누가 맞았어 나이스 오 그랑블루 어 얘 뭐야 다잇나 모르는데 그랑블루 단일 페어리 타입 아 아 페어리하고 악인걸로 기억나는데 아니 나, 근데 나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오케이 나이스 어? 뭐? 나이스 이게 스펙 차이지 어쩌나 길거리 포켓몬하고 전설 타입하고 어디서 비벼 어디서 오 bee 오 오 바꿔면서 한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아 나왔다 나이스 저겠어 근데 얘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아 아 간지러워요 오케 나이스 아 화염방사 아 근데 이거 일당백 하는거 아냐? 아 자 이러면.. 어 이거 1-3 하게 생겼는데 저희 나가진홍 부탁이 나이스아아아아아 좋았어 자 마지막 키방 수발 수발여 과연 여기서 모드를 잡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오케 지금 제가 지금 두번째 라운드 이겼습니다 자 두번 포켓몬 단 하나 주작 뭔 주작이야 미신놈아 진짜 쟨 질거 같은 맨날 주작 왜쳐 오케 다시 뵙히 오케이 지금 제라니아스랑 리자목만 산 상태예요 오케 하나 둘 셋 아 한 번 봐준다 오 오 오 오 셰트 오오오 내 사이즈 네 사이즈 저거 아 이거 바꿔야지 바꿔야지 당연히 이건 던지감 피해야돼 던지감 와 이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이스 제레니아스 파워 오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때문에 내가 바다 저거를 잡았는데 장군을 카운트치려고 하지만 죽었습니다 네크로즈마 카운트치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마리 보내줘야겠네요 오 겁나 세구요 하지만 프리즈레이저 강력합니다 한 명이라도 보낼게 나이스하 이거 방금 스텝받거든 리자머 스피드가 126이더라고 하지만 전용 전기타입 전기타입 안들맞으면 죽죠 아 괜찮아 성공 성공 오 뭐야 오 근데 못죽여 이거 급소맞으면 이깁니다 급소맞으면 이겨? 나이스4 1 당백 나이스 1 대 3 1 대 0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 그 вся 엥 어 מא 오케이 잘할 수 있다고 야 이렇게 잘 아, 니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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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푸세요! 표정 푸세요! 빨리 표정 봐봐, 지금! 와, 정색하죠! 표정 푸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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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네, 어쨌든... 내가 세 번째였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이게 정말 이게 주작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에, 정말로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와일드, 와일드 배틀 이렇게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진짜 꼭 해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지! 여러분들께 그 영상이 상단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이 빠이